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도 이따구 방법을 쓰는구나 이 인간들이 뭐냐면요 정말 쾌쾌묵은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기가 막히다 대한민국 언론이 절대 해선 안된 짓을 했습니다 신동아 내가 이 회사 이름을 보고 그래 니들이 어디 가겠니 그 씨가 어딜 가겠니 했습니다 뭐냐면 신동아 르뽀 포항 지진 2년 따옴표 치고 그 다음에 여가 전라도 포항이라도 가만있을끼가 여가 전라도 포항이라도 가만있을끼가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전라도 정부다 전라도만 좋아하고 영남은 배척한다 그래서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내버려두고 팽개쳐두고 있다 전라도에서 이런 지진이 있었으면 돈 막 싸들고 갖고 지원해줬을텐데 라는 기사에요 뭔 궤변이에요 기사 내용은 필요도 없어 제목만 봐도 이 인간들이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알거에요 근데 내가 이 새끼들 여전히 그 버릇을 못 버렸네 신동아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기사가 있습니다 2000년 9월 8일 정말 와 이거는 신문방송학과 학생이면 또 신문방송학과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사입니다 대구 부산엔 추석이 없다 이게 제목이에요 대구 부산엔 추석이 없다 뭐냐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호남에 다 몰빵해갖고 경상도 대구 부산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세상에 대한민국 경제를 얘기할 때 전체 경제를 얘기하지 콕 찍어서 반 나눠가지고 여기는 경제가 안좋고 여기는 세상에 그런 경제가 어디있어요 그따로 하는게 어디있어 경제가 어려우면 전국이 다 어렵지 대구하고 부산만 어렵고 전라도 목포하고 해남하고 광주는 좋아? 말도 안되는 기사입니다 이거 동아일보에서 김대중 죽이려고 쓴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융단폭격을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우리 이름 안된다 성찰해야 된다 사람답게 기사 쓰죠 그렇죠 웃긴게 뭐냐면 얘네들 기사를 이렇게 보면요 9월 8일날 첫 기사가 나갔는데 9월 22일날 기사를 바꿔요 수정 날짜 한오 용어도 처음으로 바꿨다고 이게 기가 막힌게 조선일보 2019년 5월 10일자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제목 볼까요 부울경의 호소 IMF때보다 어려워요 왜 국민들 힘들게만 하는 정책합니까 이거 조선일보 일명기사였습니다 들고 일어나라는거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 왜 문재인은 국민들 힘들게 하는 정책하냐 이게 지금 기사라고 이 짓을 합니까 이게 이거 지역감정 자극하는 거잖아요 만국적 지역감정을 어떻게 이런 기사를 21세기에 쓸 수가 있냐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 근래 조용히 있는거 같더니 이게 근데 더 기가 막힌거는 자 포항 지진이 왜 일어났냐 MB가 무리하게 거기다가 뭐 짓는 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MB 때문에 그런거에요 그리고 포항 지진 일어나가지고 추경 해갖고 여기다가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추경 빨리 통과해갖고 저 포항 이재민 도와주고 산불 이재민 도와주고 했잖아 그 추경 막은거 누구야 그렇지 자유한국당에서 사상 최초 100일 넘게 철을 박아갖고 안해줘서 못한건데 지금 누구 탓을 하는거에요 내용은 다 정부 탓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살짝 국회에서 안해준 것도 있다 이렇게 살짝 집어넣고 아휴 정말 쓰레기들 진짜 난 너무 핫딱지가 납니다 이거는 기자로서의 자격이 1g도 없는 짓이에요 신동화 2000년 9월에 있는 동아일보 2019년 5월 조선일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포항 이 지진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때 사실은 지질 지열발전소 지열발전소 지어가지고 문제가 된거잖아요 타당성 면제조사 해가지고 가장 혜택받은게 경상남도에요 이번에 그렇지 맞아요 이번에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냐고 그리고 문재인이 부산사람이지 호남사람입니까 말도 안된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어디 지역감정서 자극하려고 우리가 지역감정 때문에 반색이상을 힘들어했어요 우리 전국민 힘들어했다고 동서로 나뉘가지고 손바닥만한 땅에 남북으로 갈렸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동서로 갈려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그걸로 또 사람까지 감옥가고 죽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가 완성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졸업해야지 지역감정은 아 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분노할 타임입니다 다음에 등장할 주인공은 웬만하면 내가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분이 지금 나이가 여덟입니다 네 집에 가 그만 이제 얻으시면 아직도 이렇게 배설물을 쏟아내면 어떡합니까 돌아버리겠네 진짜 어 조선일보의 하 김대중씨 가르쳐 가르쳐 가면서 일로 다시 오고 단락 단락도 내용을 이용 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래도 글로 밥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백점 만점이면 15점 줍니다 너무 못 썼어 진짜로 이거는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또 공격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씹는 기사로 시작을 해요 갑자기 이 기사가 한국인들한테 울림을 주고 있대요 트럼프를 욕을 하다가 이 기사가 저기 동북아 끝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대요 아니 이 기사를 누가 알아야 울림을 주든가 그렇지 그렇지 자기 스스로 아 우리 국민은 이 기사에 울림을 받고 있어 이건 뭔 내 피셜인지 그것도 이거 한 달 전 기사거든 거기 인용한 기사가 한 달 전 기사라고 우리한테 울림이 왔으면 이미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아무도 몰라 다시 트럼프로 넘어가요? 그래서 또 트럼프를 씹다가 트럼프를 까 여기서 이제 이상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머지않아 미국이 나간대요 주한미국 철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나간다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으로 못 나간다면서요 기본 상식 지식도 없이 이런 주필이라고 이런 글을 갖다가 대문짝하게 써내는 또 조선일보는 거기다가 또 맨 위에다 올려놓는 이 기백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미국이 나간 자리에 북한이 들어온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쳐들어온단 얘기야 뭐야? 뭐 점령 당하는 거야 우리가? 북한이 들어오는 게 대한민국 대다수의 상식이랍니다 전혀 그런 상식을 누가 말했어요 대체 상식이래요 이게 이게 상식이래요 아 그러니까 주한인민군이 온단 얘기에요? 네 주한인민군 그러니까 누구의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미국이 나간대요 법 근거도 없이 그건 아니에요 나가고 거기에 북한이 들어온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다 주한인민군 대다수의 상식이다 갑자기 교육으로 또 튑니다 교육으로 튀어갖고 자사고 외교를 없애면 이게 진짜 중간이면 문맥이 없어요 갑자기 튀어요 자사고 외교를 없으면 인재가 다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머리가 빈 나라가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전교조가 공식적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허탈감을 느낀다 이 양반이 그러면서 한국계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세계인재보고서 2018년 조사했습니다 63개국 중 우리가 41위다 최하위권이다 63개국 중에 최하위권이라면 60등 해야 되는데 41등을 최하위권이라고 해도 좀 겨울등하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깔려는 거잖아 문재인 정부가 인재를 대우를 안 해줘서 떠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조선일보에서 두뇌 해외 유출 지수가 가지고 2016년에 기사 쓴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61개국 중에 44위를 했어 박근혜 때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이 훌륭한 인재를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유독 드러나는 게 아니고 박근혜 임영박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얘기야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해주고 일을 존나게 많이 시키고 위엔놈들은 밑에 애들한테 일시키고 자기 용구성과로 탈바꿈하고 이런 부서리 때문에 다 떠나는 거라고 자기 챙기는 애들만 뭐 인맥인지 항맥인지 아니면 친불에 의한 건지 로비에 의한 건지 걔들만 챙기고 그러니까 열받아서들 나가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또 지 입맛에 맞는 자료만 쏙 빼와가지고 썼다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자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필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일단 80년 5월 5.18 때 이 사람은 어떤 기사를 썼어 이 사람 역시 루포야 광주 내려갔어요 제목 볼까요 80년 5월 25일 일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바리케이트 너머 텅빈거리엔 불안감만 무정부 상태 광주 일주일 이게 김대중이 쓴 제목이에요 이게 일면에 올라왔어요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는 뭐 폭도들이란 식으로 어 그렇게 해서 저 광주에 어 민심하고 정 반대로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다 총을 반납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반성을 했습니까 또 선거에도 기획합니다 97년 12월 16일 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3일 전이네요 어 12월 1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뭐가 났냐면 이회창 김대중 선두 각축 이게 일면으로 딱 갑니다 이건 뭐냐면 이인제 찍지마 이인제 찍으면 안 되니네 이회창 김대중 양강 싸움이야 이건 절대 이인제 찍으면 안 돼 이걸 친절하게 안 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인제 지지자들이 조선일보 당선을 몰러가요 새벽에 가판이 새벽에 나오니까 몰러가서 이게 지금 신문이냐 뭐 항의하니까 김대중이가 술에 이빨 취해가지고 어 턱 나타나서 뭐라 그랬느냐 너네들 새끼들 내일 모레면 이 야식들아 이 낸 다 끝이야 이 새끼들아 국민의 이 자식 국민식당 너희는 죽어 까불지마 이 자식 내일 모레면 없어질 정당이 이게 뭐냐면 이 회창이 이 이 회창이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대한민국 1등 제일 많이 팔리는 판매무스를 자랑하는 조선일보 주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잡으면 니들 다 죽인다 정권 잡힐 거라는 거야 정권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쓴 게 기도 중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것도 우리 언론사에 박제대알 다른 나라 같았으면 그 신문 기자 모가지다라는 게 아니고 신문사가 문 닫을 만한 그런 기사를 이 사람이 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요 뭐지 김대중 대통령 때 월스트리트저널을 뭐라고요 월스트리트저널 WSJ야? 이거를 김대중 주필이 인용합니다 일단은 인용 글을 어떻게 써있냐면 22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김 당선자를 가르켜 김재중 대통령이 됐어 이제 김 당선자를 가르켜 인기주의자 퍼플리스트죠 예측하기 어려운 언프레드티블룸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고 그의 경쟁력을 근거 없는 언파운디드라고 보고 있다 심지어 그의 측근들을 인기 위주의 국회의원과 자파성의 학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월가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이 신문의 이런 성격 규정은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김 당선자가 그의 정부 그리고 한국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당선한 사람한테 저주를 내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야 씨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정도 썼으면 김대중 불안한데 그래서 거기 정말 뭐라고 썼느냐 봤어 봤더니 어떻게 썼느냐 인기주의자 예측하기 어려운 이렇게 했잖아요 그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김대중 당선자가 독재와 싸우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박해받았던 인민주의 추동자들 좌파 노동자 학생들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글을 따른다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인기주의자로 확 깎아 내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 단어는 신문 전체를 다 찾아봐도 그 날짜 신문 전체를 다 찾아봐도 이 단어가 안 나와 얘가 집어넣은 거야 창작에서 이해 갑니까? 뭔 말인지 창작에서 집어넣고 소설가를 하셨어야 되네 그리고 근거 없는 김대중은 뭐라고 썼냐면 월스트리트저널이 그의 경제정책을 근거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원문은 어떠면요 DJ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는 근거 없다 DJ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는 근거 없는 거니까 DJ가 잘할 거야 라고 썼는데 이 자식은 그걸 싹 빼버리고 DJ의 경제정책은 우려한다 이렇게 했다고요 조작했어 조작 이런 사람이 야 이거는 외국 같으면 신문사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작을 한 사슬에 조작을 세 개 넣었기 때문에 두 개는 두 개는 기사를 바꿔치기 했고 하나는 없는 사실을 집어넣어 버렸거든 아직도 그런데 주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대중 주필이 뭐 40주년인가 기자된지 뭐 그러면서 5년 전에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같은 조선일보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가 김대중을 인터뷰한 거야 거기에 질문이 뭐냐면 칼럼리스트 김대중은 좌든 우든 상관하지 않고 권력자를 비판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김대중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건건 정부가 하는 일에 찬성하려면 뭐하러 언론을 합니까 싸울 때는 누구랑 싸우는 게 제일 좋은가 상대방의 보수와 싸워 넘어뜨리면 나머지 안 싸워도 됩니다 좌든 우든 상관하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됐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질문자도 멍청해 봐 그러니까 앞에 질문은 김대중은 좌든 우든 상관하지 않고 권력자를 비판하는 일에 모든 걸 쏟는 것 같습니다 물었잖아요 밑에 두 번째 질문 어디냐면 칼럼리스트 김대중은 보수의 대변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야 질문이 아까 일본하고 완전 다르잖아 근데 제 답변은 뭐냐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당분간은 우파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니 아까는 좌우 싸웠다며 그리고 지금은 우파적인 입장이 필요하대 그리고 내가 그러나 내가 보수를 대변하는 말은 싫습니다 이게 뭐냐 진짜 아휴 이런 사람이 한 20년간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1위를 했어요 부끄러운 거지 어 부끄러워요 진짜 창피하다 정말 이 양말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글을 쓸지 봅시다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잠깐만요 근데 원래 이제 이 분장 비용 플러스 어 복장 비용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집에서 입고 지금 이거 지금 아 왜 이렇게 날카로우면서 인간이 형 언제부터 빡빡하게 했어 옛날에 그냥 쑥 눈감아 주더니 요즘엔 되게 디테일하게 보네 그래 알겠습니다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